Q. 제발 질리언 이거 좀 풀리게 해줘. 제발 형 제발 나 좀 때려줘 질리언 풀리게 좀 해줘 틀렸다 나이스 직봉 한번 터쳐볼까 자 하는거 보면 이미 티어 다 보임 이거 하루 동안 많이 한 적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아요 아 기막 뭔데 아 기막씨 대박 참치들 아 뭐야 핀드레드가 나도 봐주는 줄 알았네 왜 안나와 꺼지 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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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능 아니였어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타왕감 아 다 죽을 뻔했네 매칭이 심각하다 근데 확실히 뭐야? 공싸봐 공싸봐 죽였다 죽였다 공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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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싸 assist